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안녕! 오늘 약간 산타 컨셉? 크리스마스엔 역시 셀프 선물이지! 이번에 예쁜 건 물론 가격도 최대 5만원대 제품들로 열심히 준비했어! 오늘은 특별한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려! 의류! 내가 좋아하는 믹스엑스 믹스 하트클럽 상큼상큼 너무 귀엽지? 니트 리본 디테일이 포인트야! 앞으로 묶어서 초커처럼 연출해도 예쁘고 리본은 안에 넣어서 입어도 심플하게 예뻐! 위아래 세트로 입어도 좋지만 나처럼 상이 따로? 하이 따로! 스타일링에도 글! 난 블랙이랑 바이올렛 컬러를 픽! 좀 더 상큼 발랄하고 싶다면 바이올렛을 추천해! 그리고 세트로 사는 게 만 원 절약된다? 다음은 메인부스 베스트 모형 일러스트가 완전 귀여워! 겨울에 자주 입는 터틀렉이랑 매치하니까 예쁘더라고! 후면에 서커스라고 적힌 레터링 으... 너무 귀여워! 난 교복 위에도 입어봤는데 포인트로 괜찮더라고! 강추 강추! 크랭크의 귀여운 가디건! 둥근 밍크 카라, 크롭 기장이 포인트지! 난 블랙이랑 바이올렛을 골랐어! 특히 이 밍크 컬러 배색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 집에 있는 하이웨스트 데님이나 머메이드 스커트랑 매치하면 특히 예쁘니까 참고해! 다음은 걸클러쉬의 정석 미스치프! 이번 시즌 대박 예쁜 성의가 나왔더라고! 브이넥 카라에 사이드에 있는 코듀로일 소재가 포인트야! 이런 디테일 칭찬해! 난 레트로신을 매치해봤어! 어때? 힙하지! 다음은 쉿 맨투맨 티셔츠! 보들보들 덤블 소재에 브이넥 디자인이야!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그린 세 가지! 터틀넥이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괜찮고 단품으로 입어도 짱 예뻐! 겨울에 여기저기 잘 입어질 것 같아! 가방! 스테레오 바이널즈랑 피너츠의 콜라보! 내 사랑 스누피가 가방이라니! 너무 귀엽잖아! 소재는 부들부들 후리스! 겨울에 이거 하나면 완전 시선 강탈이야! 내가 좋아하는 키르시에서 에어라인 백팩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잽싸게 가져왔어! 교복에 들어도 찰떡이고 데일리 룩에도 찰떡! 조금 밋밋한 것 같다면 나처럼 참을 달아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강추! 달랑달랑 귀엽지! 조금 비싸지만 지금 키르시 공홈에서 할인하니까 체크해! 올겨울 유행 패턴 레오파드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귀여운 미니백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끈이 있어서 숄더백으로 들어도 되고 손에 쏘 도트백으로도 가능해 요 미니백 하나면 좀 더 스타일리쉬해지는 느낌? 그리고 요 하트 키링도 같이 준다? 사랑해 인스타에서 유명한 언폴드 감성 에코백 나를 거쳐간 에코백만 몇 개인지 정말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 하...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에코백을 찾았지! 언폴드 도시레터링 에코백 시애틀, 암스테르담, 베를린 세 가지 색감도 짱 예뻐! 특히 끈이 길어서 아우터를 입고도 편안하게 멜 수 있어서 좋더라고 템버린 아니고요! 쨍 아니고요! 쿠션도 아니고요! 러플이 달린 귀여운 플레이팬의 패딩백 여기 진짜 발열 패딩솜 있다? 이건 크로스백으로 메는 것도 괜찮고 끈에 당겨서 도트백으로 드는 것도 앙증맞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완전 인싸 각이야! 액세서리! 레드벨벳이 빨간맛대 착용해서 유명한 후루타! 나는 하트가 총총 쌓인 귀걸이를 가져왔어! 너무 귀엽지? 핫도! 컬러는 핑크, 그린 두 가지가 있어! 예쁜데 귀를 안 뚫어서 속상하다고? 짠! 클립형도 있지롱! 핸드메이드 제작으로 특별한 날 포인트템으로 강추강추! 이건 내가 인스타에서 보고 한눈에 반한 모아주드 헤어핀!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난 얼굴이 없잖아! 해리야! 도와줘! 응? 나? 얘들아 안녕 안녕! 이건 지켓핀 하나, 실핀 두 개가 세트야! 지켓핀 하나만 꽂아도 귀엽고 실핀 두 개를 나란히 꽂아도 귀엽고 아! 귀엽지? 응응! 너무 귀엽다! 해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필수템 머플러! 첸스첸스 머플러가 진짜 예쁘더라고 약간 미식축구 경기 보면 관중들이 하고 있는 머플러 스타일? 어떤 느낌인지 알지알지! 조금 더 귀여운 머플러를 찾는다면 오이오이 추천! 쪼꼬미 포켓이 너무 깜찍하지 않아? 어? 여기 뭐가 있는데? 핫드! 겨울엔 머플러로 스타일링 업 하는 거 기억해! 쁘티 사이즈 머플러를 찾는다면 YK 추천! 여밈 구멍에 쏙 넣기만 하면 돼서 엄청 편해! 귀여운 돌고래가 포인트! 같은 디자인에 장갑도 있지롱! 한쪽에는 돌고래가? 한쪽에는 YK 로고가? 컬러는 소라,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 블랙! 다섯 가지! 이렇게 세트로 착용하면 더 귀여운 거 알지? 스마트 터치? 기본이지! 핫! 어때? 다 예뻐서 뭘 고를지 모르겠지! 그렇다면 얼엄리에 크리스마스 선물 찬스! 이번 편 댓글에 나에게 바라는 점을 써줘! 언니 일상도 찍어주세요! 언니 신발 편도 해주세요! 등등 댓글을 달아주면 내가 다 읽어보고 총 3명을 뽑아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야! 기간은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기다릴게! 다음에 또 봐! 안녕! 띵고!